오늘은 인체 각종 항암치료 및 만성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소리쟁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쟁이는 바람이 불면 입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 해서 어원이 생겼고 소루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입모양이 소의 혓바닥처럼 생겨서 우설이라 하였고 뿌리 모양은 양의 발굽을 닮아 양재라 합니다. 약초식물 대부분은 추운 혹한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익한 작용들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소리쟁이처럼 단연생 식물들은 초목활성과 항산화력이 뛰어나다 보니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널리 쓰여온 약재입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밀양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리쟁이에 함유된 조사는 독창과 악창종독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각종 피부질환과 기생충을 구제하는 약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특히 소리쟁이 뿌리는 매우 독해서 살짝 맛을 보게 되면 몹시 쓰면서 혀가 얼어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에서 소리쟁이 뿌리에 함유된 성분들은 조골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 및 뼈질환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골세포란 뼈막과 뼈속막에서 뼈의 새로운 신생에 관여하는 세포로 노화를 막고 손상된 뼈를 억제하여 골질환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소리쟁이의 뿌리는 뼈의 세포 증식을 증가시키고 뼈의 결절형성의 증가와 조골세포 활성을 촉진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소리쟁이 뿌리는 조골세포 증식과 뼈형성 활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뼈속에 골수를 채워 골질환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뼈가 골절이 되고 관절이 심하게 아프면서 욱신거릴 때 소리쟁이 뿌리를 달여 먹으면 통증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작용됩니다. 특히 관절과 허리 통증에는 뿌리를 잘 말려서 술을 담가 먹으면 한 잔만으로도 붓기가 빠지고 통증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암에 걸린 실험주에게 소리쟁이 추출물을 투여하면 48시간 뒤부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잎보다는 뿌리의 디아이드록시 추출물이 효력이 더 강하게 작용되었는데 이는 악성종양 파괴 작용이 명백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인체 골수성 백혈병이나 임파선 백혈병에도 상당한 치료효과가 있었고 각종 종양세포에 대해 높은 세포독성을 보여 암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때 각종 항암치료에는 건조시킨 소리쟁이 뿌리 40에서 50g을 대추한 줌을 넣고 다려서 하루 한 첩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혈소판을 늘려주는 작용과 혈액이 응고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소염과 지혈작용의 우수함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이 되어 위장과 대장 및 신장출혈 등의 내상출혈과 염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출혈이 있는 환자 중증환자 33명 중에서 현저한 효과가 13명 유효가 17명이 나타났고 무효는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벼운 경증환자 9명 중에서는 현효는 4명 유효가 4명 무효는 1명으로 95%의 매우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치료일 수는 평균 4일 만에 지혈작용이 거의 대부분 멈추거나 소실되었습니다. 이런 출혈과 염증에는 소리쟁이 뿌리를 햇볕에 1위주일가량 바짝 말려줍니다. 그리고 용량 30g에 물 2리터를 붓고 반양이 되게 푹 타려서 하루 2-3회씩 나누어 1컵씩 먹으면 됩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대추와 감초를 첨가해서 드시면 좋고 3-5g씩 차로 우려 마셔도 됩니다. 참고로 호소대학교 소리쟁이 법제 방법으로는 후라이팬에 살짝 튀기거나 소태 증기로 쪄서 먹으면 독성을 저하시켜 약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리쟁이는 정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따르게 되고 체질에 따라서는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질이 강해 몸에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잘 맞지만 냉증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소량씩 사용해야 되고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